가슴 아 아 화이팅 아 간다 간다 화이팅 긴장하지 말고 선현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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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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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Kard 여섯 helicopter 어렵다 채é 우리频 drives 빅 스트라이크는 우리의 힘이 되죠. 할 수 있죠? 야 페이스 전전해야지. 서라보 화이팅! 내가 볼 때는 빨라. 한 분씩 빨른 거야, 빨른 거야.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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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씨가 잘 녹는다! 제대로 가고, 지금 잘 녹는다! 잘 해. 분발해보지만 챔피언과의 거리는 벌써 반 바퀴 차이.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뛸다. 현무야 화이팅! 나 전년도 챔피언 들어왔어. 너무 빠른데? 넘어갈 수 있어. 넘어갈 수 있어. 여기 타이스토어. 3,486. 4,886. 성공해진 날지 않아. 3,886. 2,886. 4,886. 3,886. 5,886. 3,886. 3,886. 5,886. 펍 av G-M ici 펍! 펍 인 프로듀 member 지금 저의 선선생님을 해주세요. 다가오고. 손님! 다가오고. 감사합니다! 주저 앉았을 거예요. 137.68. 카로론, 다음의 경쟁자입니다. 주저 앉았을 거예요. 저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었어요. 관절이 힘이 없어서 무너지려고 하는데 슬기가 안겨있으니까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필사적으로 정말 넘어지지만 말자라는 마음으로 뛰었는데 그때 옆에서 예 고고고 예예 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힘이 돼서 아무 생각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눕고 싶었어요 여자도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몇 번에 휘청거림이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해주고 잘 완주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는 솔직히 물에 빠질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다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를 안 빠트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이 제일 힘든 줄 알았거든 운동이 제일 힘들어 신발 벗어, 신발 벗어 조금이더 무게 쑥이 이 대회 복병 장애물 물 훌륭한